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60대 심정지 환자에 대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대학병원도 자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일단 환자를 받고 응급실 내에 있는 환자를 운반하는 카트, 스트레처 카트라고 부르는데 거기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제공한다, 이런 지침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와 의료계가 마련한 최단거리 응급의료기관 심정지 환자 즉시 수용, 이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심정지 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숨진 60대 여성이 진료를 제태받지 못했던 건 그 당시에 응급실에 필요 의사 인력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 지금 대안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까운 병원에서 심정지 환자를 일단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은 이제 이번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의료, 또 그중에서도 응급의학과와 같은 필수 의료가 지방에서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에 있는 전문의들의 부담만 좀 키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지고 그러면 응급의료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도 더 심해질 거라는 지적인데요. 반드시 수용한다면 수용을 했으니까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은 사라지겠지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이 환자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생명을 구한다는 응급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서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의사라고 해서 자기 모든 환자를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분야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앞서 보도안대로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확대하게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응급실 상황이 이렇게 개선이 되려면 인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응급의약회가 의대 정원이 확대되기 전부터 보도자료를 통해서 세 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첫째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60대 여성이 수용을 거부당한 대학병원도 당시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당직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적어도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는 기준에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사 인력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병원은 정부가 공인한 상급종합병원이었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하는데 지정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병원 내부 사정을 살펴서 체계 개선에 직접 나서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이 계속 소통하고 교류를 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부산시가 일단 내놓은 응급의료지원단 신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담긴 대로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부산 지역 의료체계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응급의료 쪽 전문가를 모아 부산의 특성에 맞는 응급체계를 연구하고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환자가 수용이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전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느 병원에서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어디로 전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소방 119 구급대와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대표적 예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지원단은 일단 실질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무려 제2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부산은. 환자가 치료를 못 받아서 안타깝게 숨지는 사건은 더 이상은 없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보도국 김옥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보도국 김옥천 기자입니다. 보도국 김옥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kel